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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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출근 중이고 한국으로 휴가를 오래 다녀와서 그런지 호의증이 약간 있네요. 감정적으로 휴가 다녀오고 시든에 도착한 첫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요. 어제는 출근하긴 했는데 일도 하는 동, 많은 동 그랬던 것 같고 오늘부터는 제대로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퇴근하고 몇 주 동안 못 봤던 여기 시드니 친구들이랑 맛있는 데 가가지고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네, 아무튼 출근해서 열심히 하고 이따가 다시 탈게요. 이제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요?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역시나 출근 중이고요. 어제는 비가 엄청 오더니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네요. 이따가 퇴근하고 바람가루에서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나가서 노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약속에 몰려서 한국 다녀온 대로 먹던 친구들 좀 보느라 공주롭게 오늘도 나가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여태 있다가 퇴근하고 다시 할게요. 이제 퇴근했고요. 지금 바람가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했고요. 이제 퇴근했고요. 이제 퇴근했고요. 이제 퇴근했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지금 저는 퇴근 중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고 있어요. 이따가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퇴근 가서 놀기로 했는데 우리 퇴근이 저희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실 거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튼 출근해서 열심히 하고 이따가 퇴근하고 다시 켤게요. 이제 퇴근하고 친구 만나서 컵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여태가 알아서. 배고파 배고파. 한국 어땠어? 재밌었지 뭐. 재밌었지. 아니 좀 재밌는 썰을 풀어보라고. 썰 풀 수 있지. 그래도 한국 갔다 와서 좋겠네. 좋지. 나도 한국 가고 싶다. 너 오늘 술 마실 거야? 다 와서. 한눈야. 한눈야. 한병 마시면 안 될 거야? 너 많이 마셔. 난 너랑 마시고 싶은데. 나 쉴거든. 멍청이 가려다. 영원히 가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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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